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습니다. 모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겉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법부에 대한 겉박처럼 보여서 우려가 됩니다. 반격의 기회를 잡은 한동훈 대표는 민생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그렇다고 오버하지도 않겠습니다. 더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한 민주당 등의 판사 겉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건 민주당인데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3.8%포인트나 올랐다는 겁니다. 조사 기간은 이틀, 이 중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도 겹쳐 있었는데 오히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다음 날 장회 집회가 열렸습니다. 더 격앙된 모습이었는데 일단 현장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 판결에 분노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야권 주도, 특히 민주당 주도의 장회 집회였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재명 대표 정말 정치인으로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 있으나 정치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비오는 가운데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연호하고 힘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지층이 하나로 뭉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재판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부를 겁박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겁박을 하려고 했으면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이런 진혁형의 어떤 좀 놀라운 결과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너무 즐기듯이 그리고 있지도 않은 재판부 겁박이라는 어떤 정쟁거리로 정말 좀 혼탁하게 안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무리 미운하고 오나 야당 대표입니다. 만나서 협치하고 협상해야 될 야당 대표인데 야당 대표가 정치적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잔치상 받아놓은 것처럼 즐기면서 법정 구속이네, 유죄네 하면서 더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들이 과연 여당 대표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인가. 그리고 그게 협치를 원하는 또 협치 파트너스의 입장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좀 곱씹어보고 반성할 부분은 있겠다. 좀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저는요. 김문기 씨 발인 날, 발인한 그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춤추면서 노래 불렀던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김문기 씨 친모죠. 친모가 되게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심정을 이재명 대표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죄 판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랑 비교하면 늘어난 집회 인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만 명 정도 더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 추산으로는요. 1만 명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유죄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공감됐다고 그러면 훨씬 많은 인구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기 김민석 의원도 그러고 그다음에 저기 여러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탄핵 발언하면서 최민희 의원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명 움직이면 죽이겠다. 당원도 같이 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저는 누구 보고 하는 말인지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에 있는 당원들 보고 하는 말인지 일반 국민 보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재명한테 유죄를 때린 법원을 보고 하는 말인지. 법원한테는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 증의시켜지면서 당근도 줬었고요. 또 한편은 판사 탄핵하겠다. 그냥 탄원서 보내면서 또 법원을 채찍질을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주면서 이렇게 장애 집회까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데는 영향력을 하나도 줄 수 없었다.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냉정하게 좀 바라보고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성부터 하는 게 먼저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본인의 선고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김여사 특검법 통과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 절차를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에 당 지도부는 앞다투어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조작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하겠습니까? 2025년 11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은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무례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명백한 사법 살인입니다. 국민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열 위원님. 예상밖의 일심 결과를 받아들어서 감정적으로는 격앙될 수 있는데 당 지도부가 일제히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 정도 수준이 적당했다고 봅니다.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사법 살인이다,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1심이 뒤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2심 결과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끼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담담하게 가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국법 질서를 존중하겠다. 예를 들어서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지만 대법원까지 혹시나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런데 설령 그런 결과가 나올지라도 나는 오늘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김건희 특검법도 강조를 하시고 만약 국민의힘이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을 시킨다면, 즉 200석을 넘기지 못한다면 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탄핵에 동참을 하실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표 검찰개혁 강조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기소 수사 분리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 검찰개혁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검찰개혁 사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혹시 민주당이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 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국회 빨리 통과시키고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법 정의가 죽었다. 사법 살인이다. 저게 바로 겁박입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이거 모두 당대표되기 전에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당이 총력을 대응해가지고 해야 될 일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DJ, 노무현, 문재인 이런 분들이 다 있어 왔고 이재명 대표 한 명의 후보입니다. 또 다른 후보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고 사법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삼권분립을 흔들고 이러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까지도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 그러면 좀 냉정하더라도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 지지도 볼게요. 오늘 발표가 됐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조사가 됐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온전히 다 반영은 안 됐겠지만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올랐습니다. 국민의힘도 올랐고요. 그런데 격차는 오히려 거대 양당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성규 위원님? 지금 보면 응지 변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15일 선거 부분이 반영되기에는 좀 미미하나 기본적으로 최근에 국민의힘의 조금 공정한 상식에 벗어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방탄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기자회견 등이 결국에는 이 정부에 대해서 무능함을 민주당이 좀 끝내달라라는 어떤 지지층의 결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조국 혁신당의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또 민주당의 정당 지도가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보 진영 내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5차 범위 내에서 미세한 진동이라서 아마 TK 지역이나 보수층에서 일정 부분 기자회견에 대한 표면적인 긍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결집이 늘어난 거는요. 원래 위기 때 평온할 때보다 위기 때 결집이 더 잘 됩니다.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반영되기 전이었으니까. 저 여론조사는 반영되기 전에 위기 때 선거가 나왔으면 우리가 뭉쳐야 된다.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 우리 뭉치자.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위기 앞둔 결집이라서 저렇게 결집이 더 잘 된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윤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등도 좀 있을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반등폭이 크지 않은 이유가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갈등, 즉 당원 게시판 때문에 일어난 당내 갈등 때문에 아직 우리 당원들이 마음을 다 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당원 게시판에 약 1,000개가 넘는 글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이거든요. 그런데 이 글이 한동훈 당대표를 포함해서 당대표 1가족 7명이 번갈아가면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는 당무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또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이걸 조사를 할 테니까 서버에 손 대지 말라, 서버를 잘 보존해달라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요. 이게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일가족에 대한 댓글, 일가족에 대한 게시글에 대한 실체가 누구인지 아마 곧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른바 사건, 사태, 이건 좀 더 커질까요, 앞으로? 저는 커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넘어왔 수 없는 게 만약에 일반 당원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죠. 서로 진영의 싸움이 있는 거고 각각의 한동훈 파가 있고 또는 정부파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본인이 그렇게 나서서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고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주기적으로 쭉 장기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당원들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당원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당 대표는 당원 당규상 정부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당원 당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당규를 위반했고 오히려 야당과 협의해서 야당의 편을 들은 야당 역할을 했다 그러면 우리 당의 당 대표가 맞는가 그런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발언들을 했습니다. 일단 반사익을 우리는 노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버하지 않겠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총 13분의 공개 발언 중에서 8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대표의 저런 발언들은 한동훈 대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 그릇이 안 되는구나. 지도자로서는. 아직까지는 정치의 지도자가 까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걸어가면 50미터도 안 되는 야당 대표실이 있고요. 또 만나서 밉든 곱든 간에 정쟁을 할 수 있으나 정치인으로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고를 통해서 피선고에 박탈되는 그런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선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톤다운을 해가면서 걱정의 주대. 좀 나름대로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속된 말로 감옥 가란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여당 대표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그릇이 작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워서 침을 뱉었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한번 찾아봤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종종 한동훈 대표가 올리는데 이재명 대표 선고 뒤에는 얼마나 올렸을까라고 했는데 부쩍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준희 의원님. 반색하는 분위기가 있나요? 국민의힘에서. 일부 당원들은요. 일단 반가워한 기색이 있죠. 왜냐하면 그전에 선고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 나오기 전에는요. 한동훈 대표의 SNS 글이 주로 정부에 담겨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관련된 얘기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선고가 난 이후에는 그 얘기가 줄고 이재명 대표, 야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직권 여당으로서 드디어 할 일을 이제야 제대로 한다라는 그런 반가운 기색도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게시판 관련된 어떤 본인 일가족 관련된 의혹을 덕교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야당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네. 김부혁 의원님. 저희가 최고위원회의 발언도 한번 분석해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발언의 숫자, 글자 수가 확 늘었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 말씀은 반사익을 노리지 않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얘기한 대로 하고 있어요. 뭐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얘기한 대로 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문학 작품이 생각이 납니다. 윤 대통령 녹취가 공개됐을 때 명태균과의 한동안 침묵했었죠. 한 나흘 정도 침묵했었고 윤 대통령 기자회견 뒤에도 만 하루 정도 침묵을 한 뒤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새 시끄러운 댓글, 그 관련해서는 언론이 취재를 하려고 하면 좀 피해다니면서 입장을 따로 밝힌 걸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난 건 이해하겠는데 오늘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다. 마찬가지로.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재판이고 탄핵은 탄핵입니다. 두 개가 엮여서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전혀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혐의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개는 무관하고 탄핵의 불길은 더욱더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댓글 수사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가 보존하라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의회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김성열 위원께 드려야겠네요, 시간상.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 이게 사설의 제목이었다고 하는데 이번 1심 판결 이후에 국면 전환, 이슈 전환, 혹은 여론 반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여당 입장에서. 먼저 그 사설에 관련해서도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법은 사법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증 교사가 만약에 실형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실형이 나오게 되면 아마 공수가 교대가 될 겁니다. 여당이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당의 공격의 창날은 이미 꺾였습니다. 왜? 김건희 방탄으로 인해서 확 꺾여 있어요. 거기에 지금 윤석열 한동훈 두 분 5월 동주, 적과의 동행 같이 하고 계시지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게시판 문제,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요. 손발이 안 맞는 공격팀이 될 겁니다. 저는 여론의 반전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